지 바빠져 사이버 네 오우 오우 올라잇씨 좋아 아아 어렵다 오레스 잡는다 다 어렵지? 빨리 들어라 더 떨어진다고 어렵게 잡았어 응 방어 떠왔고 싶어 여기서 방어 없는데 아 마곰프에서 잡았어요 자 레디 와우 멋지게 잡았어 와우 멋지게 잡았어 오마이갓 완전 지금 지금 장완 줄 알고 딱 카메라 켜고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망둥이 되라니까 이야 기가 막히게 잡았는데 조금 아쉽긴 하네요 망둥어가 나와서 야골로지 아 진짜 야골로다 하하하 오 멋지게 나가고 있어 어이구 GF CF입니다 GF CF 오늘 쭈꾸미를 잡으러 갔는데 쭈꾸미 대신 광어하고 우럭을 잔뜩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회를 뜨고 있어요 멋지게 나갔어 자 자 참을 잘 나왔어? 오우 방어가 아주 실하네 아주 살이 많이 올랐네 통통이 올랐네 오우 오우 자 지금 광어 해치시고 하고 있습니다 아우 살빠빠 오우 아따 쌀이 엄청 쩌는데 광어가 그지? 응 살이 많이 올랐네 우와 오우 살 두께봐 대박 오우 끝내줘는데 오우 살 두껍다 오우 큰 수는 비밀하네 오우 왜 비밀하고 오우 지금 맛이 있을 때야 추워져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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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묵직하다 묵직해 고기 같아 고기 어허허허 진짜 겁나게 묵직한데? 어이구야 이거 뭐? 어허허 야 이거 봐 엄청 무겁다 오오이 자 방어 보십시오 방어 묵직합니다 이거만 해도 한 1키로 낼 것 같아요 1키로 이야 죽인다 이거 죽여 원을 따라서 쫙 밀어줘야겠네요 끝까지 이렇게 오우 좋아 이거 이야 사이즈 다 똑같은거지? 어 같은거요? 다 똑같애 이거 뭐 이거 이렇게 포 뜰 때 안 떴다고 실망할 때 안됩니다 그럼 바로 해결됩니다 오우 1키로 이것도 1키로 뼈먹에도 한 1키로 될 거 같아요 오우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싹 밀면 됩니다 이렇게 자 갈비살 아깝다 생각하면 안돼요 이게 떨어졌어도 이렇게 뜯으면 됩니다 갈비살 자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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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우리 쪽을 약간 잡고 자 껍질 제거 꽉 잡고 좌우로 흔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뱃살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거 아 저희가 뱃살 이게 뱃살이에요 맛있겠다 이게 끝내주게 맛있는게 아니고 이거 뱃살이 이야 뱃살 räum 그냥 아줍니다 끝내줍니다 제 스타일입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떨어지는 거 부는다 이 길이 너무 크.. 너무 큰데? 오우.. 자 선생님 크게 한 보탱이 씩 넣고 먹어야 맛있는 건 아니냐 오우 이야.. 죽이는데.. 호호.. 찰져서.. 짝짝 눌러붙어 이거 봐봐 오우 이야.. 이거 뭐.. 이거야.. 죽인다.. 자 됐어 이거.. 한 번만 하트? 아 그래 몇 토막대? 네.. 싸울라.. 싸울라.. 진짜 싸우게 생겼다 야.. 자 냉장고 냉동 속성 살짝 저거.. 비핀은 택에다 넣어가지고.. 고맙습니다.. 뱃살.. 뱃살.. 응? 아? 너무 잘 떴는데? 좀 뜨거운데? 오우.. 아.. 상태바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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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면.. 상태바람? 오늘도 부활하리.. 할까짓 수 없어.. 어.. 어.. 응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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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! 어.. 매운탕 맛있겠다 우와 이거 완전 그거야 진짜 자 매운탕 오 초밥 내가 얘기했는데 오 초밥 김초밥 자 광어초밥 자 우럭회구요 이건 광어초밥 우럭회 광어 푹짐합니다 매운탕하고 아주 해물로 진수상찬이 됐어요 아주 우럭에 또 쭈꾸미 들어가서 맛있어요 쭈꾸미도 들어가서 상당히 맛있을 거 같아요 아주 잘 먹겠습니다 죄송하네요 혼자만 잘 먹는 거 같아가지고 오늘 저도 낚시를 갈렸는데 좀 저놈 자리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덕분에 아주 맛있게 잘 먹습니다 자 하하 하하 っ